20, 30마리 잡은 것 같아요 해 갔다 해 갔다 자연산 보러 그냥 안 해 와 다르다 진짜 틀리구나 다시 한 번 드셔보세요 환상이요? 진짜 쫄깃쫄깃하죠? 입안에서 노네 저도 한 번 떠봐도 돼요? 이거 제가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뜰 수 있을 것 같은 거 뭐라고 하지? 뭐가 있겠어 더 어려운 연기도 암수 요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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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칼등을 미워서 야, 깔끔하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2시간 정도만 해도 바다를 이렇게 엄청 많이 걸어. 애들이, 애들이 엄마 나 놀러 갔다 올게. 그냥 딱 잡으러 그랬어. 승기 오빠가, 승기 오빠가 헤쳐줄게. 이거 금방 나갔다 온다더니 이렇게 왜 안 오냐. 이런 것들이 하는 소리지. 엄마가 보고 볼 때 하는 말은. 이따 내가 두세요. 세상에. 정보 잘했네. 나를 아는 아줌마가 있어. 의상실에 있는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는 승기가 너무 좋아하고. 제품이 광고 나온 것만 싹 사고. 이번에 승기 사진을 구하려고 어디 화장품 가게 가서 써도 하는 화장품을. 이런 사진. 달라고. 네, 달라고. 20만 원씩 사래. 그 앞에 세우는 놈은 줄 수가 없다고 하더래. 본사에 대해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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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만. 몇 개 갔다가. 마자자. 있는데마다. 싱크대도. 어디다.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가 아들이. 스물일곱 살인거고. 그래. 그래서 나 갈때마다 승기 안부를 물어봐. 나 갈때마다 물어본다고 잘 있냐고. 그렇게 좋아한데. 그리고 여러분. 잠깐 맛간 선물 좀 드리려고요. 선물이요? 여러분께 드릴 게 있어요. 저희 시청자 투어 때 김종민 씨. 네. 11남매. 11남매. 기억하시죠? 누리님들. 나와주세요. 11남매. 11남매. 신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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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자와. 가득해. 세다. 여기 세다. 다 가족이야. 다 가족이야. 다 가족이야. 다 가족이야. 네. 환영합니다. 큰 누나. 큰 누나가 뭐야. 동민이는 우리 막내 연합번지야. 아 진짜. 그러게 11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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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이 가. 아니요. 누님들이 그 뭐야. 첨ót. 우리 막 손으로. spmm. 우리 아버지. 우리 몸이 좋고. damn. 편지를 써주쏘요. 직접 이렇게. 타잔 치셔가지고. 읽을 줄 알제? 저준비와 변덕스러운. 날씨 타세의 모두들. 힘들게 이번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일 baki의 친구들도. 여름의 끝자락에서. 헤어짐에 아픔을 안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많이들 허전하고 힘들지만 그 또한 내색하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다섯 먹어봐야지 매실 줘야지 식초, 식초 이게 몸에 좋고 오디가 먹기도 이만큼 왔네 아, 좋은데 피부미용에도 좋고 이게 성인병이 좋은 거죠? 피, 뽕나무에서 노는 겁니까? 뽕나무 열매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요 오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디, 오디, 오디 아, 오디 그거는 바로 먹는 건가? 보리수 보리수 진짜 맛있다 누님들, 형님들 정말 벌써 이제 정말 한 몇 개월을 지났는데요 정말 이거 너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제가 언제 한 번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가을에, 가을 지나면 꼭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상봉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승기 안 와요? 왜 안 와요? 아, 세요 인정 어안? 짜잔 할머 우와, 센스 그런 듯하다 요리가 재밌다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흣 sonst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 일곱 behind it 오워 흐흑 chic 이에요 나오기 되도 city 야, 형들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라면은 어떻게 해야 라면은? 잠깐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왔어요. 고추는 어디서 났어? 밥 자, 어머니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 오늘 고마하네, 오늘 위가. 자, 도물의 섬에서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라 왜 안 먹어. 뭐가 확 짭 등해간다. 와... 고추 맵데이 고추 맵데이 고추 맵데이 고추 맵데이 고추 맵데이 고추 맵데이 맛있다 쪼개졌다 이거 어떻게 뼈 하나도 없이 잘 발랐다 이거 그냥 풍! 이렇게 부다들여 이런거는 없어 못먹는거지 이거 어디서 먹냐 이거 원래 해묵면 그 다음에 뭐가 땡겨노? 매운탕 땡긴데이 어? 국물 우리 아까 그거 잡아놨거 거북손하고 대말거 집어넣어가지고 라면 하나 막 딱 묶어 하나 해가지고 묶게 해주면 안돼요? 국물 좀 라면 한 끼려가지고 다시마도 좀 빼놨거든요 저 옆에 지금 빼놓으신거죠? 다같이 빼놨라 해가지고 다시마도 좀 빼놨는데 아까 라면에다가 다시마도 넣고 해마도 넣고 해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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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있습니까? 저희는 뭐 무조건 법불복이니까요 네? 법불복이요? 뭐 어차피 이제 주무실로 1밖에 안 남았잖아요 간단하게 게임 해가지고 다 드리는건 그렇고 이제 주무실 이라고 상대방 문제를 얼마나 빨리 낚아채느냐 나의 문제를 얼마나 상대방이 들키지 않고 맞춘다 이러냐 이게 관건입니다 아주 수근수근 작은 소리 앞잡이 손을 내서 이 모양으로 해서 뒷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가 남얘기 엿듣는 건 최고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성공 가이밍 하루더였습니다 까이 가이밍 포 저희는 저희 팀에서 엿듣는 걸 이승기가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엿듣는 거예요 앞잡이 이승원 그럼 내가 문제를 해봐 지현이가 문제를 해봐 맞추는 걸 맞추면 정민이 형이 맞추고 이거 맞추면 꼭 먹어야 돼요 길을 딱 열어라 야 나면 꼭 먹어야 된 거야 이렇게 해봐 해봐 맞추면 진짜 맞추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서 듣는 건데 물을 이렇게 다 잡기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을 최대한 빼 나한테 이게 듣는 거보다 지현이 물을 모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 하나